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한 가지 너무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 한동훈 씨를 나무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의장을 국민의힘이 징계하려고 하는 그 이제 5.18 관련된 건인데 참 5.18 관련된 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사건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마다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나라가 참 좀 모르겠으면 또 세상이 바뀌게 되면 일체 부정선거 발언 방지법 같은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변질돼간다는 것은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급하게 한동훈 5.18은 헌법정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또 다 그게 맞춰 가지고 허식 인천시의장을 징계한 거란 말이죠. 징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세가 꽤 드셨고 해명서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스카이 데일리에서 특집기사로 5.18의 실상을 밝히는 글을 게재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 다른 의원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의장직권으로 40부를 구입해 가지고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뿌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여러분들 뿌리면 또 말이 나오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주는 걸로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보고 선거 때니까 여러분들 역공을 취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모략 계략 정치공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그런 허식 인천시의장이 그걸 그냥 좋은 의도라도 그렇게 전달한 것이 또 잘못된 거죠. 그거 인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이용해 먹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건데 제가 이 주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오늘 한 번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다 떼거리로 몰려가 가지고 뭐죠 그냥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국민의힘의 윤리비원회를 열어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입장문을 장문을 썼어요. 그 장문의 핵심이란 것은 그냥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40부 정도를 구매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다 한 번씩 그냥 돌려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한 것 외에는 내가 5.18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신문사를 고소를 하든지 고발해야 되지 자꾸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성력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지 말라. 이런 게 이렇게 그게 전체주의화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1조 1항의 규정이고 13조 1항의 국민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걸리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비상청구를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허식시가 여러분들 5.18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신문을 사 가지고 돌려둔 게 그냥 좋겠다 이렇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한 것밖에 없는 거죠. 선한 의도로 한 거죠.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이 보면 모든 국민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옹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적 공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 심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생야단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 이런 발달도 광주 여름 묘비석 닦으러 가 가지고 한동훈 씨가 5.18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5.18 정신이 뭡니까 5.18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예를 들면 현행법을 위반했으니까 허식의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5.18을 그냥 폄하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어떻든 옳든 옳지 않든 간에 현행법을 갖고 있으니까 5.18을 비판했으니까 너는 감방 가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신문을 가 가지고 뭡니까 신문을 의장이 그냥 잡고 달라고 하니까 사서 돌린 게 그걸 가지고 뭐 징계사유가 되냐 이야기죠. 여기 나오네요. 옆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린 다른 시의원이 신문 한 번 보자고 해서 건네주었고 일부 위원들이 보고 나도 달라고 해서 구해주겠다고 한 후 식사 이후에 의회로 돌아와 운영위원장실에 찬전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다른 시의원 1분 등 4명이 신문 나눠주는 얘기를 하면서 달라는 위원에게 주고 나머지 국힘당 의원들에게 다 주자 하였고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안 주면 말 나오니 참고위원으로 줍시다니 모두 동의하여 의장인 저는 비서실장에게 40불 구해 배포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도록 하라고 전제해 배포를 지시한 것뿐이다. 그렇게 한 가지입니까. 대한민국의 신문 가운데 부정성 글을 유일하게 다룬 신문이 안동데일리라는 지역 신문하고 파이낸스 이름들 투데이 파이낸스 파이낸스라는 이름들 신문하고 그다음에 스카이 데일리 신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모모한 신문들 가운데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본 신문이 없는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동아일보 출신의 여러분들 운영하는 신문인 겁니다. 찌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5.18에 대한 사건의 전문화 그런 부분을 특집안으로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유치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전체주의 다른 사람이 입을 막는 곳으로 향하냐. 이제 그다음 날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름은 좋네요. 선다윗. 국회 소통관에서 허식의장은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인 일면 머릿기사를 꼽은 그 구매차를 의장 비서실 통해 시위원 40명에 전부 배당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든 이 동네 사람들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은 어떻든 참 정치적 생각이 다르지만 참 대단합니다. 유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계속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역감 반감은 더 커질 겁니다. 내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달콤해 가지고 당감처럼 그렇게 입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그게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해서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인천광역실 대표 의정활동하는 m은 저한테 5.18을 폐매했다고 누명을 씌워. 이 동네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그냥 뭐죠. 뭘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뭘 덮어 씌우는 걸 좋아해요. 그걸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친절머리가 납니다. 내로남불능하고 미안해하지 않고 피의식 강하고 이심 강하고 증오심 강하고 나만께 덮어 씌우기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좌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한 내용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성례희 노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듣고 넘어가겠지만 허식 의장이 제가 프로필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굴도 오나하게 생겨 가지고 다른 사람은 엄해하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 불신이 많고는 철회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와 학문의 연구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도 허용되는 나라다. 5.18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현 시대에 정리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신문을 만드신 분들은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5.18에 대해서 시시꼴꼴하게 말씀을 드릴 그런 정도의 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워낙 와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원론적으로 현 시대의 역사적 사건은 그것은 학문의 장에서 여러분들 토론회의 주제고 세월이 흘러서 그 당대 사람들이 이런 숨을 역사의 무대에 은퇴할 정도나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런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 허식 사건은 참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역감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점점 외톨이가 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그래도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계속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뭡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악착같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죠. 표현을 안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냥 속마음에 간격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홍할만한 이런 나라에서 그걸 지역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